1399년 6월 15일 멀리서 종소리가 들린다 새벽의 첫빛이 비스와 강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면 크라쿠프 외곽 어딘가에 금면한 수도사가 종을 쳐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대성당에서 사제들이 일어나겠지 난 아주 오래전부터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지 그 사소한 것들이 전쟁과 노역의 나날을 포장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 누워서 내 첫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건 멀어진 게 아니었다 침대에 누워만 있던 삶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지 한 움큼의 편안함이 주는 만족이 바람을 잡으려 헛되이 두 손을 쓰는 것보다 나으니 설교자의 말씀을 적는 지금 바벨 대성당의 웅장한 종소리가 드디어 아침을 알린다 이 종소리는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기억과 가장 멋진 기억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 내가 이 도시에 온 건 열한 살 때였다 헝가리에서 온 근위병들에 둘러싸인 외로운 공주 낯선 땅에 온 낯선 사람이었다 부왕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이 폴란드 왕국을 내게 주셨다 내전이 계속되는 멸망 직전의 왕국이었으며 모든 공작과 소규모 군주들이 왕좌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를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이려고 했다 그건 내가 바라던 미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건 드디어 비렐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의 비렐름 오스트리아의 합수부르크공 우리는 내가 기억하기 전부터 약혼한 살이었다 내가 폴란드의 왕좌에 앉고 나면 마침내 우리는 결혼할 예정이었지 산맥을 넘어오는 그리고 때마침 바벨 대성당의 종소리가 멀리 크라쿠프에서 울리는 그게 내가 상상하던 비렐름이었다 아, 어리고 순진하던 소녀여 난 이거 못 주장할 예정이었어 아, 어리고 순진하던 소녀여 너는 어떻게 안 되었냐 너는 어떻게 안되냐 나의 비렐름을 다시 말 안 한 것이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안 되었냐 아, 어버림을 넘어갈 예정이었다 상상하던 그날은 소녀여 성난 흉성해졌다 난 어버림을 넘어갈 예정이었다 나는 이게 그날 수 있는 사람도 폭로 폴란드 영토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공주님 이제 반국 병사들이 주리에 가를 할 겁니다 여자나? 모두 서둘라라 미래의 여왕께서 대관식에 늦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저와 주 관여 아프다 죄송하지만 통과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이 여전히 나저히 아저씨 공주님 아프다 꼭 뜨겁서로 쓰이기에는 너무 고개한 분이시라 생각하십니다 이제 공작에 꼭 뜨겁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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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십니다 아프다 챙겨 열게요 아프다 저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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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여왕의 새 구원자가 곧 도착하겠군. 여왕의 시대는 저는 우리 계획을 모른다. 아직도 자신이 합수부르크의 빌 흘름과 결혼한 줄 알고 있지. 진실을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거에요. 하지만 아이의 슬픔이란 격렬한 만큼 짧은 법. 나중에는 다 이해하게 될 거다. 의료 목표는 뭐 이런iyim? 어쩔 수 있는지 약uel. 좋아요. 한번, 캐나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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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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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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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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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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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